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음료와 핫팩과 경찰관 아저씨 감사해요 응원 메시지가 손편지로 있었다는 겁니다. 순수한 동심에 감동한 경찰관들이 너네 순찰차 한번 보고 갈래 해서 순찰차도 타보고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너무나 즐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순수한 동심도 예쁘고 그 동심을 지켜준 경찰관들 모습도 너무나 예뻐 보입니다. 비교적 딱딱하고 무거운 중심 주제로 했었는데 마지막은 오랜만에 미담으로 가볍게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